초롱아 초롱아 얼룩아 얼룩이 여기 있었어? 얘들아 안녕 이리와 이리와봐 아이고 초롱아 살 많이 빠졌.. 초롱이 아닌가? 아 초롱이 살 많이 빠졌다 얼룩아 이리와 초롱아 초롱아 으 Angeb 초롱이 완전 날씬해졌네 털 찌근게 다빠진건가 career 얼룩아 이리와 거기 올라가려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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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올라와 아이고 놀래라 놀래라 소리 내면서 올라오네 얼룩아 언니 휴대폰 바꿨더니 밤에도 진짜 잘 나온다 초롱아 얼룩아 얼룩이랑 초롱이 얼룩이 밥주는 분 다녀가셨구나 하긴 9시 20분에 오시니까 그분은 닭가슴사도 있어? 초롱아 초롱이 진짜 귀엽네 초롱이 도망 안가? 초롱아 도망 안가? 도망 안갈거야? 진짜? 진짜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가까운데 도망을 안가? 아이고 했어 얼룩이 얼룩이 진짜 귀엽네 얼룩이 진짜 예쁘네 조명을 받아야 예쁘게 나오지 손 손 얼룩아 손 이거 먹을거야? 닭가슴사먹게 갑자기 먹어 밑에 개미 진짜 많다 맛있겠는데? 잘 먹어 난 초롱이 보러 가야지 초롱이는 멈취상 하는거 보니까 밥 다 먹은 눈치인데? 아이고 바쁘네 완전 얼룩이가 또 없어졌어 얼룩이 어디갔냐 얼룩아 얼룩아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손에 뭐 묻었어 에이 눈꼽 눈꼽 묻었잖아 언니 근데 집에 가야돼 집에 가도 돼? 집에 가도 돼? 어이구 갈게 몸취장 잘해 너희들끼리 잘 놀아 안녕 안녕